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년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최재형 보은군수를 모시고 새해 계획과 보은군 현안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보은군민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욱의 파워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수 최재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은군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보은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희망찬 갑진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군수님 자치단체장을 맡으신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군수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보은군 공무원을 하시다가 자치단체장을 맡아서 1년이 좀 지났는데 어떠세요? 그 생각이 어떤 느낌이 소외가 어떠신지? 그래서 이제 실과장도 뭐 여러 군데 했지만 막상 군수라는 그 책무를 맡으니까 정말 무게감이 훨씬 더 있습니다. 어쨌든 맡은 이상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1년을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해 많은 또 사업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지난해 간단하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먼 미래 보은군 발전을 위한 이런 디딤돌을 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또 이제 디딤돌을 놨으니까 이것을 잘 시행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 성과를 보니까 보은군이 국모사업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됐대요.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축제인 대추축제 그것도 역시 성공적인 개최로 군민들과 또 우리 도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축제로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성과를 돌이켜 오면 어떨까요? 지난해 우리 보은군에서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또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하나된 마음으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한 해만 저희들이 50건의 국모사업 50건의 1372억 원을 확보했고 또 민선 8기 1년 6개월간은 71건에 2,504억 원의 이렇게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농촌협약으로 430억 그리고 단북적 재입관 130억 또 지식산업센터 150억 또 공공임대주택 160부억 등 크고 작은 이런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으로 교통보통교부세라든지 보조사업이 감액됐는데도 저희 군은 금년 예산이 11.11% 503억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나 충청북도 각종 평가에서도 20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많이 낸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축축제는 저희들이 4년 만에 현장축제로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수변의 버스킹 공간이라든지 또 야간 조명 또 다양한 어린이 놀이시설 또 체험시설 곳곳에 쉼터를 조성하는 등 감성축제로 이렇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젊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왔고 또 농특산물 판매액도 62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 또 국가로부터 노컬 지역문화의 백선에 이렇게 선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대축축제 준비를 잘해서 많은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고 또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또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어쨌든 작년에 축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또 대추농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협조로 일구어낸 정말 값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인구 문제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참 우리 보은군뿐만 아니라 남부 3군 또 군단위가 참 사실 인구 문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지금 자구책을 굉장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보은군에서 인구 소멸 예방을 위한 방지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인구 증가 정책은 정말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국가에서 정말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핵심 사업으로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그나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군 역시 인구 감소로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농촌의 인력난 또 기업체의 인력난 등 모든 분야가 지금 침체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 8기와 이렇게 출범과 동시에 인구 증가 시책 추진단을 구성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내고장 내 직장 주소각기 운동을 이렇게 전개했고 또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말씀드릴 것은 어느 지자체든지 인구 증가 시책으로 행정식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출산 육아수당 지급이라든지 축하금 지급 또 산후조립용 지급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행정식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또 그것 외에 또 어떤 부모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 이상 노인이 됐을 때 자식이 한 명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두 명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세 명은 15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그럼 내 노후가 생활이 보장되는 거고 또 요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혼을 하니까 내가 좀 애 낳고 그러니까 노후가 보장된다. 그래서 어떤 출산에서 어린 나이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가 됐을 때 노후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도 국가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뭐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지역의 주거라든지 교육 또 의료 또 문화 및 여가시설 지역 경관을 정말 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다시 말해서 정지요건을 개선하는 일이 어떤 시책적인 면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생애 주기별로 예를 들어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위한 해피아이 센터라든지 어린이 노후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 또 청소년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에 청소년 센터를 준공을 했고 또 계속해서 군에서 학습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우리 군에서 왕성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동아리 지원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또 이곳에서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지원이라든지 또 노인분들은 무료한 생활을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대학을 운영한다든지 또 조금씩 용돈으로 벌어질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주는 정책 또 수시로 노인이 안부를 확인해서 이상유분을 확인할 수 있는 AI 실버 케어 서비스를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맞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현재는 누구든지 여유 시간을 자기 취미나 운동이라든지 문화생활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더 나아가면 또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경관 사업을 저희 군에서는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산성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보청촌 명소화 사업 또 시내에 인접해 있는 용촌산이라고 했는데 용촌산 공원화 사업 또 시내 곳곳에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그걸 헐고 또 나무를 심는다든지 벤치를 놓고 야간 조명을 한다든지 하는 쌈지 공원을 이렇게 만드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 증가 시책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추진해서 효과를 보기 어렵고 정말 모든 군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외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또 청년이나 기농이촌을 위한 스마트 농어 혁신단지 또 명품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부축해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또 장기적으로는 미래 신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해서 인구 감소를 막고 또 지역 경제를 활력을 되찾는 일이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은군 하면 이제 청정지역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촌한 인구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또 그리고 나름 또 도심에서 그래도 거리가 제일 가깝다 보니까 아주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가장 적합한 도시로서 이렇게 정평이 나 있거든요 각 지자체들마다 귀농귀촌 희망자 모식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보은군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귀농귀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와 일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과거에는 귀농귀촌인이 알아서 집을 구하고 일거리를 구했다면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주거와 일거리를 준비하고 귀농귀촌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시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간을 살펴보면 지금 정착을 못해서 몇 년 안에 거의 귀농귀촌한 인구의 절반 50% 이상이 보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을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하는 이런 것만큼이나 이분들이 빨리 조속히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분들이 주거 마련을 위해서 지금 현재 빈집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빈집을 정비해서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또 어울림하우스라든지 힐링타운, 농촌보금자리주택, 타운하우스 여러 가지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총 136세대를 조성 중에 있고 또 이 주거와 관계되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일자리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조속히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그리고 스마트팜 실증 시범포 그리고 임대용 스마트팜 단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이 우리 지역으로 옴과 동시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이외에도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도내 최초로 그전에는 2인 이상이 귀농귀촌했을 때 지원 대상이 있었는데 1인이와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고 또 의무 거주기간도 2년 이상 우리 지역에 와서 2년 이상 살았을 때 지원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6개월로 대폭 완화를 했고 또 도시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분들만 귀농귀촌의로 인정했는데 농촌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도 귀농귀촌의로 대상자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대폭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은군에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또 인구 증가 정책 또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시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성과가 좀 있나요? 아직 준비 단계고 아직 성과는 아주 미비하고 거의 없다시피 한데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시행되고 우리 지역이 정말 살고 싶은 것으로 만들어지면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아마 인구 유출도 맞고 또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귀농귀촌이나 또 도심에서 좀 약간 농촌 지역과 도심의 경계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또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주 보은이 또 아주 알맞은 지역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정책이면 충분히 인구 소멸도 막고 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최근 또 여야에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아주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들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군은 이제 당진 상중한 고속도로가 있지만은 또 진천서 보은을 해서 영동을 하는 고속도로가 2030년까지 이제 완료, 완공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아마 지금도 IC가 지금 세 군데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 또 IC 두 개가 생기고 그래서 아마 교통요건은 정말 옛날에는 사각지대였지만 교통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보은군 하면 우리 한국 최대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는 물론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고 올 겨울에만 90여 개 팀, 만여 명의 선수단이 전지훈련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스포츠 전지훈련의 메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은군의 지속적인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금방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은군은 우수한 체육시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정말 스포츠에 대한 명성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많은 선수 및 이런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말씀드리면 35개 전국대로 인해서 10만 7천 명, 11만 명이 우리군을 다녀갔고 또 전지훈련으로는 375개 팀, 4만여 명이 다녀가서 총 1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직접 소비로만 150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 간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초에 전국대라든지 전지훈련 리스트를 전국에 오는 팀 리스트를 전부 작성해서 우리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또 우리 지역으로 올 때 어떤 인센티브를 이렇게 준다. 이런 것을 수시로 전환하고 또 때로는 직접 기관을 방문해서 유치전략을 이렇게 펼쳐오고 있고 또 저희들은 유치전략 중에 유소년 경기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소년 대회는 대개 부모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유소년 대회 위주로 이렇게 유치를 하는 전략을 갖고 있고 또 경기 운영 방식도 토너멘트가 아니고 리그전으로 해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서 또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오면 하루 종일 어떤 경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우리 영화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또 농경문화와이라든지 대장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어떤 카페에서 무료 이용권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특히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군만 있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스포츠 행사 추진 지원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전국 대회나 전지훈련에 이 사람들이 조별로 직접 현장에 와서 음료나 차봉사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다친다든지 병원까지 이송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말 스포츠 관계자들로부터 정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포츠는 보험군의 산업이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인센티브를 뭘 줄 건지 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더 많은 스포츠 행사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잘해서 정말 스포츠 메카로스의 위상을 더욱 공구히 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스포츠 산업은 계속해서 육성에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보험군에서 빼놓지 않고 역점 사업으로 갖고 있는 게 관광 사업이었습니까?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지난해의 법주사 문화재 관련료가 5월 4일 날 이렇게 폐지된 이후에 방문객들이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송리사는 1일 등산 위주의 방문객이 많이 인기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송리사는 1970년대 80년대 신혼여행 1번지 또 수학여행 1번지 이렇게 불리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말띠제, 송리산 말띠제 1원의 집라인, 또 모노레일, 숲체험 휴양마을, 전망대, 카페 등 송리산 테마파크를 이렇게 조성해서 새로운 볼거리, 또 체험거리를 조성해 왔고 금년에 이곳에 국립등산학교가 생깁니다. 그리고 힐링 아카데미, 또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고 또 그 인근에 우리나라 호수 중에서 가장 주변 공간이 아름다운 비룡호수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총 사업비 1,500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2026년까지 180억 원을 투자해서 주변의 둘레길 조성, 또 수변 풍경길 등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또 2단계 사업으로 320억 원을 투자해서 비룡에코촌, 또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 또 3단계 사업으로는 천억 원 정도의 민자를 유치해서 숙박시설, 콘도라든지 수상, 레저 시설을 갖춘 명품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법주사 권역,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말티째 권역, 그리고 비룡호수 권역, 이 삼각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정말 머무르고 싶은 명품 관광지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 그리고 생활 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명품 관광도시, 체류형 관광도시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은 제1반 산업단지 조성, 괜히 또 관심이 많죠. 우리 어떻게 보면 보은 경제 또 인구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이게 잘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역점 사업인데 현재 어떤 기업 유치 상황은 어떠신가요? 네.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은군의 미래 교통 여건이 확 바뀐다 말씀부터 드리면 기존에 당진상주관 고속도로 외에 국가교통망에 계획된 진천보은 영동관 고속도로가 이미 확정돼서 2030년 중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또 청주공항, 보은, 김천, 영덕, 동서 이렇게 철도가 충청북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통망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철도야 조금 늦어진다 해도 이미 고속도로는 확정됐고 조기에 완공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보은은 정말 교통의 사각지역이 아닌 교통의 중심지 또 기업하기 좋은 곳 이런 여건이 마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은제 3일반 산업단지는 금년 안에 토지 보장이 완료됩니다. 토지 보장하고 또 지구 지정 및 실시 설계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2026년까지 1467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제3일반 산업단지는 이미 6개 업체에서 입주 의향서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냈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이 완료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과 동시에 제4산단 조성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산단도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명품도시 보은군 기대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군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30분이나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끝으로 올해 계획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은군민에게 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도에는 국민이 행복한 도시농농촌 건설과 또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정적권 개선을 통한 도시지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살펴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갖고 또 실천에 옮기겠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 젊고 활기찬 행정으로 변화하는 보은을 만들기 위해 운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은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군민 여러분 모두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은군민 여러분, 최욱의 파워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갓집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의 말처럼 아무쪼록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통해서 우리 변화하는 보은군, 명품도시 보은군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최재형 보은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